이환기 재판장 프로필 알아봐 주시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이 다음 달 19일에 자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장 좀 알아봐달라 청탁하는 거네요 박범계 의원 잘 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볼게요 그 밑에 동창이 보인 것 같은데 대전군 동창인가 보네요 한국 법조인 대전에서 이환기 저판사 부근을 딱 사진 찍어서 PDF로 보내줍니다 천문 파일 딱 붙어있네요 역시 동창이 또 챙겨주네요 네네 판장이 누군지 지금 모르겠어 이를테면 듣보잡이라는 거죠 쭉 사람들한테 돌려서 재판장 누군지 성향 파악하고 그거한테 얘기 좀 잘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저게 찍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저거 기자들이 왜 찍느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딴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원도 부결시켰잖아요 의정활동한다고 근데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판 분명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딱 걸린 겁니다 지금